한국 최초 PFP NFT인 도지사운드클럽이 오늘 16만 달러 한화 2억에 거래됐습니다. 천재 해커 이두희의 메타콩즈 NFT가 3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연이어 카드 게임 형식의 실타래 NFT는 100억 규모의 NFT 카드를 1초만에 완판시켰습니다. 국내 NFT 프로젝트들의 가격이 매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 가상 부동산 NFT죠. 71만 원에 샀던 클레이시티 NFT가 현재 1억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혁신인가 투기인가. 들끓는 NFT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FT 시장은 과연 신세계일까요? 신기류일까요? 형, 두신 활이 얻으셨어요? 아, 그거 제꾸라거나 초대하면 줘. 얻기 쉬워. 나는 펜하트 할래. 민팅과 150클레인데 일트잭당 2개예요. 그럼 300클리네. 저는 옆에 노트북까지 켰어요. 난 PC방 10자리 잡았어. 600만 원 민팅 간다. 민팅 트잭 잘 보고 계시죠? 클레이스 왑에서 블록 높이 확인해야 돼요. 트랜잭션 창 띄워놔도 괜찮아? 어형 서명만 눌러. 딴한 실패야, 젠잔. 나도 안 사줬어. 다들 민팅 안 된대요. 아마 연장할 것 같아요. 내 피방 시간 물어주나. KR 채널 사실 큰 의미 없어. 99.5%가 한국인이야. 민팅 시간은 30분 연장 국룰이었지. 그럼 화난 형들이 똥이 무지 막 넣었었어. 난 드라마 보고 올게. 아, 난 졸린데. 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번에 됐으면. 내 피방비. 알바비. 하나, 둘, 셋, 지금. 아, 난 실패야, 젠장. 저도요. 3블록 밀렸네요. 난 네이버 시계로 했는데 성공했어. 1초 한 판이네. 난 6짜리. 성공. 12개 샀다. 꼭. 오픈시 가보자, 형들. 뭐야, 벌써 300크래 거래되고. 있잖아. 다들 얼마에 파실 거예요? 난 안 팔래. 청클 가면 하나만 팔아야진. 저는 3청클 아니면 안 팔아요. 이땐 리빌 같은 거 없었어. 오픈시 가서 마이 NFT 보는 게 리빌이었지. 레오리티 표 비교하면서 로또 번호 맞추는 것 마냥 봤을 뿐. 어쩌지. 벌써 500클인데. 사려고 해도 레클레이로 안 맡겨져요. 어? 이땐 민팅 1초 한 판이 가능했었어. 뭐야, 민팅 금액으로 코인 가격 유지해 주겠다고. 팀에 돈이 많나. 강력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맺고 있다고? 사전에 코인 채굴. 홀더는 개꿀이네. 코인이 사전 채굴 된다고 해서 NFT를 샀죠. 그런데 채굴하고 오니 내 NFT 가격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거래소와 얘기 중이라고. 업비트 반엔 상장 가나? 지나고 보니 멍멍이 소리였지만. 이땐 코어팀 말 한마디가 신이자 하늘이었어. 거래소랑 얘기 중이라고. 파이낸스 상장 가나? 투덤은 가자. 그때 커뮤니티 화력에 기름 부어줄 고래 등장. 무한 영차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선착순 선물로 화력을 더했다. 두신형 저 결국 청클에 샀어요. 고래가 계속 사고 있어요. 아 진짜? 나랑 영원한 동반자일 줄 알았던 형도 사단이 빼앗. 아 비야로 부미싱 아웃 온다. 거모 온다. 나도 저들과 함께 영차영차 하고 싶다. 에라 모르겠다. 천일의 글 구매. 이렇게 첫날 폼으로 바닷가가 형성됐었고. 여기서부터는 코어팀 운영 능력과 실력. 커뮤니티 파워가 NFT에 가치를 매겼어. 하아 형들 이때가 그립다. 하지만 곳곳에서 NFT 호황 소식과. 맘카페 드립이 나올 때 우린 떠들었지. 어크크 맘카페 들어오면 고점이랬는데 NFT 이제 떡락하려나? 이러면서 말이야. 그때 형들 침 3번 안 뱉었지. 그게 엇보였나 봐. 형들 그의 우리 NFT는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나올 이브 지금 우리 NFT는 더. 많은 관심 부탁해. 아 맞다 영상 끝까지 본 형들. 영상 중간에 스타벅스 깁티 크고 진짜야. 쓸 사람 선착순으로 써. 영상 중간에 스타벅스 깁티aver